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갑작스러운 명단 제외 소식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 능공식 입장을 통해 조현우 9월 친선병기 소집 명단 제외라는 소식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조현우는 좌측 무릎 부상으로 9월 소집에서 제외됐다. 갑작스레 조현우 공백이 생김에 따라 김동준이 대체 발탁됐다. 김동준은 7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으며 대회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됐다. 현재 대표팀 골키퍼 자리에는 조현우 외에 김승규, 송범근이 꼽힌 상태다. 대표팀은 오는 23일에는 코스타리카, 27일에는 카메룬과 A매치를 가진다. 이번 소집은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 확정 전 마지막 테스트 무대이자 본선에서 만날 상대국들을 대비한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월드컵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아마도 9월 명단에 많은 선수가 월드컵 명단에 포함될 것이다. 그래도 누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